프리미엄 프리미엄 얘는 나랑 만드면 반대야 내가 알아? 뭐도 알지? 원래 얘는 항상 물이고 나는 항상 비냉이에요. 고기를 하도 많이 먹어서 같이. 저는 물냉이요. 평양냉이요. 저는 비냉이요. 죄송합니다. 비냉이요. 이 비냉은 화끈하게. 맛있다. 저는 비냉냉면이요. 맛있습니다. 대박이다. 저 물냉면 좋아합니다. 이유는요? 이유요? 매운 걸 못 먹어요. 물냉기냉면 한번 얘기해주세요. 이걸로 찍어볼게요. 물냉. 이 정도는 뭐. 힘든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비빔. 이유도. 네? 왜왜왜. 좋아하니까. 오케이. 무슨 말해야 돼? 뭐. 더워도 비빔. 무조건 비빔. 무조건 비빔. 무조건 비빔. 무조건 비빔. 너무 맛있어. 무조건 비빔. 네. 뭐. 이거 또 하고 가야 돼? 요즘 많이 힘들지? 나 물냉면이 너무 좋아 더운데 힘내라 기만 기만 왜왜? 응? 왜? 저 원래 양념 들어가는 거 좋아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 힘들어 비빔냉면이 너무 좋아 네, 오케이. 오케이. 저는 불닭냉면이 좋아서 아무것도 안 좋아해서 그래서 비빔냉면이 좋아해서 비빔냉면이 좋아 비빔냉면이 좋아 비빔냉면이 좋아 네, 오케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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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네? 왜? 이런 거를 싫어해서 물을 줘 물을 줘 밥을 줘 밥을 줘 비빔냉면이 좋아 해줘 물 비빔냉면 오, 물 먹고 비벼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물 물 시켜서 물 먹고 아니구나 비빔 시켜서 비빔먹고 육수 달라면 되나 아니 물 비빔을 시키면 되지 뭐야 그게 아니 물 먹다가 양념장 달라고 해서 비벼 먹으면 되잖아 그럼 비빔냉면 다 먹으라 그래 난 다 다 먹으라네 다 먹을게요 요즘 되게 많이 맞은 거를 새삼 느끼네 원래 이렇게 많이 맞은 거를 새삼 느끼네 이렇게 많이 맞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계속 시켜요 계속 시켜요 비빔냉면 저는 물 냉면 좋아 물 냉면 좋아 고기 먹을 때 비빔냉면 끝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